경계력 자체도 나쁘지 않았고 저도 압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격 귀누나씨 보셨나요? 예예예 귀누나씨 말해보세요 일단 보통 제가 이제 교육을 좀 오래 해본 결과 이제 철교중대회는 이제 돌덩이 새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피드백을 해줘도 못 알아쳐먹고 보고하라고 해도 맨날 무지성으로 쬐다가 털리고 그러는데 뭔가 그에 비해서 이번에 이제 오신 분이 굉장히 피드백이 잘 들어가지 않나? 항상 오브로드를 보면서 하고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알려줘도 뭔가 좀 뿌듯하기도 하고 방금도 솔직히 한티어 경기력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냉정하게 그냥 저거 조금만 더 집중했으면 맞고 걔 학살하는 느낌?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어 조금 그 기아를 너무 확 푼 것 같은데 조금씩만 풀어가지고 철교중대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충분하지 않을까 뭐 저는 합격입니다 제 기준에서는 잘하네요 일단 저 마지막 제 평가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테란전에서 퀸을 쓰는 여편대는 처음 봤습니다 어 진짜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테란전은 진짜 군더더기 없는 100점 만점이 100점이었고 일단 토스전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아까 전에 건우꼬츠가 말한 컨셉 딱 한 가지만 조일 거면 조이고 방어할 거면 확실히 방어하고 컨셉만 정해지면 내가 볼 때는 존나 이거는 손이 되기 때문에 습득력이 존나 빠른 저거야 이거는 뭐 다른 저거랑 좀 비교 불가한 수준? 냉정하게 꿀비랑 비교해도 꿀비보다 발전 가능성이 훨씬 더 좋긴 해 꿀비도 전했긴 했는데 훨씬 잘하죠 훨씬 잘해요 얘네가 꿀비보다 더 많이 더 잘하는 것 같아 많이 많이 네 네 제일 중요한 질문을 좀 하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저희 대학교가 네 뭐 스타만 하는 대학교는 맞는데 스타대학교잖아요 근데 이제 왜냐면 우리가 오프라인을 좀 많이 해요 네 그 뭐 사근 안 하는데 벌비 됩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면 다른 학생들 했는데 본인만 안 하겠다? 그럼 못 데려옵니다 이거는 어 다른 학생들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총장님 네 이미 인턴 하기 전부터 제가 서약서를 받아놨습니다 응 가능한다는 거네요 비키니 자신감 있게 자기는 여캠 출신이라 가능하다고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비키니 샵 가능이라고 했고 벌레도 처먹는다고 했습니다 아 저는 딱 말씀드릴게요 예 저는 미리 알았어요 그 흰티에 흰티 있는 순간부터 아 비는 날아가겠다 어? 합박이 흰티인데요? 합박이 흰티인데요? 아 너는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차기 중대 오피셜 내리겠습니다 영입하시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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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아.. 상범아 오빛초 준비해 하아.. 오빛초 준비해 아, 김호다씨 일단 저그라인 다 됐고 우리가 태학 일단은 웬만하면 진짜 좋은 뇌물이 아닌 이상은 입학은 거의 없는 걸로 우리가 태학을 하면 시키지 않겠지? 아니 근데 원래 원래 제가 저그라인이 너무 약해가지고 이번에 총장님이 CP 해체방 한다고 했잖아요 해체시키고 제가 다이씨를 좀 데고 오고 싶었어요 저거가 너무 없으니까 근데 CP 해체시켜도 굳이 안 데고 와도 될 정도로 잘하는 거 같아요 어, 나도 너무 매력적이 없으니까 그렇지, 더 이상 입학 안 해 총장님 말대로 더 이상 입학 없어도 될 거 같아요, 저그라인 그렇지, 너무 많아 관리가 좀 빡세 왜냐면 인턴이 이제 정식 멤버가 됐기 때문에 토마토, 도읍지, 이네 이렇게 해서 저그라인 시키면 될 거 같아요, 총장님이 연습 엔돌핀도 있는데 아, 네, 엔돌핀도요 엔돌핀도요 엔돌핀, 오케이 알겠어요, 김호다씨 예, 예, 예 내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예, 말씀하세요 아니,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일요일 날 때 비글즈VS 처리 중대로 하려고 해요 아, 예, 예, 예 근데 제가 딱히 밸런스가 없네 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죄송한데, 김호다님 예? 저도 내일 가잖아요 아, 예, 1루 날 당연히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아, 저도 가잖아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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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그러면 일요일날 올 수 있습니까? 아 예예예 잠시만요! 자 기노다 씨 이것도 대결이에요 상금 제가 이거 할 거예요 이거 아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일요일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신이 비글즈 티어대로 당신이 철기중대 엔트리 짜는 걸로 제가 짜라고요? 당신이! 예! 아 알겠습니다 왜냐면 당신이 어떻게 보면 대가리 아닙니까 지금? 비글즈 팀에? 철기중대 팀에? 아니 근데 정수찬 스타일 줄 알아요? 걔한테 티어로 물어봐야 돼요 만약에 애기 티어면 지금 연습하라고 한다면 완전히 우리 학급 맨 밑에 애들 붙이는 걸로 아 근데 총장님 예? 아니 제가 뭐 총장님이랑 상호랑 성태는 이해하겠는데 예 아니 전수찬 그 병신 이 새끼는 지가 티어 측정해서 알아서 카톡하라고 하세요 그 종만한 새끼 제가 그 새끼까지 똥받아야 됩니까? 그건 맞죠 그건 맞죠 예예예 그건 많이 선 넘었죠 알겠습니다 그 새끼는 알아서 그냥 지가 자기 스스로 티어 이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그 남순 씨도 있잖아요 맞죠? 남순이 있죠 맞죠 그때 남순이도 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니 형님 근데 솔직히 비글즈가 아닌 거 같은 사람이 더 많으니까 자기가 관계 달고 티어 측정하라는 거죠 막말로 비글즈 멤버였을 때 지금 총장님 머리에 전수선 없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 귀노나 씨 아 예 총장님 상금도 있지만 벌칙도 있습니다 아 왜냐면 이것도 어찌됐든 간이 팀의 대결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총료도 이길 수는 없겠어요 벌칙이 뭔데요 벌칙이 뭔데요 그거는 공개 안 할 거야 아직 공개 안 하고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일요일입니다 제가 시간을 따로 제가 카톡 드릴게요 저희 그러면 아니 총장님 저희 냉정하게 정의 멤버로 데리고 갑니다 아 알았어 이길 수 있는 티어에 맞게 아니 무조건 이기겠다는 식으로 이틀에 짜시면 됩니다 오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조건 이기는 멤버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파손 몇 시키시죠? 지금 지금 막혔습니다 이제 애들 와가지고 아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마무리할게요 저는 저도 오늘 스크립도 준비해서 헬스장도 가야되지 오 헬스장이요? 오오 저 진짜 이번주 약간 좀 게임 방송 많이 안 하는 김에 헬스도 헬스장 머리 깎고 가셔야 돼요 선생님 아 저 안 깎고 가요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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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총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야 그래 윤중아 오전반 이거 좀 이런 보충 좀 해봐 아 예 그거 알겠습니다 김 총장님이랑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어 이것 좀 하고 네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야 야 그 뭐야 인혜야 네 야 축하하고 열심히 하자 넵 감사합니다 음 알았어 넵 저는 가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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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포바라 네 네 나 주종 바꿀까? 첫쓰러요? 아 나 테란 연습하기가 너무 싫다 아니 근데 진짜 진지하게 제가 오빠 하는게 아니라 제가 테란으로 맞아 봤잖아요 어 ㅈ나 잘해요 진짜로 아니 근데 나 진심하게 내가 테란으로 연습을 했는데 테란의 하기가 싫지 왜 이렇게 게임 연습을 이렇게 털에 찍고 하는게 너무 귀찮네 수비만 해야되는게 손 많이 가지 손목도 너무 아프고 테란이 이제 주종 아니지 않아? 토스 개잘한다니까 내가 예전에 봤을때 김현중께서 저한테 개 참았잖아 나중에 한번 뜨시죠 나도 지금 일이 있어가지고 윤종씨 들어가세요 저도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혜씨 많이 축하해주세요 인혜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혜씨 몇 티어죠? 4티어입니다 이번주 일요일날 성태랑 지고나서 비키니 볼 준비하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볼때 성태 밸런스로 저그가 인혜씨 가가지고 지면 비키니 벌칙 약간 이렇게 해야될거같은 느낌상 근데 맞지않나요? 그게 맞는거같아요 제가볼때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왜냐면 원래 무조건 성태 상대로 토마토로 해야되는데 토마토가 저거 종변해가지고 좀 애매해 지금 그렇지않나요? 맞죠 맞죠 상당히 틀린다고? 아 그런가? 아니 근데 없지않아 얘들아 지금 초록중대 밸런스? 아니 같이 한번 짜보자 지금 얘기 나온김에 비글즈 멤버랑 밸런스 한번 짜보자 누구있지? 저 일단 몇티어야? 아 근데 아 일리올라 철구 기뉴다 아니 어떻게 해야돼 비글즈V에서 철규중대 철구 기뉴다 그 다음에 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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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몇티어지? 엔돌핀이랑 해야되나? 남순 덕구? 저저저저 아 근데 덕구가 티어올랐잖아 잠깐 덕구 티어올라서 안될걸? 아 괜찮나? 덕구 아니면 엔돌핀이야 맞죠 형님들 근데 방송상 덕구가 맞아요 총장님은 냉정하게 말할게 그냥 비글즈 잘되는것보다 시청자 잘 지키는게 더 좋아해요 예 승패보다 덕구 어.. 덕구로 가고 그 다음에 전수차 티어 측정해야되고 아 실력이 어느정도인지 모르는구나 이상호랑 누구해야돼 형님들 몇티어예요? 대충 알아요? 이상호 몰라 한 6티어되나? 6,7티어되나? 7티어였나? 어 잘 못하네 뿌리? 파두링? 뿌리오갈 두링? 뿌리 괜찮겠는데 뿌리 두링 팟순 다 있으니깐 아 팟순이 3명중에 1명이면 되지 맞죠 형님들 뿌두팟? 뿌두팟중에 1명 네네 오케이 오케이 김성태 토마토 해야되나? 마토 토스트 시켜야되나? 아 근데 이게 맞나? 2도를 선언해야되나? 얘는 근데 확실하게 하나만 하는게 낫죠 솔직히 이것저것 하면 또 계속 이라고 좀 괜히 여론이 이상해져서 의미가 없어요 중변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로 확실하게 하는게 맞아 저거할거면 저그만 하고 그치 확실하게 성태 그렇다고 성태한테 6티어 붙이는거도 선 넘는거지 성태 6티어 약살되겠어 미안한데 성태 잘해 성태 존나 잘해 이제 이번에 우키키즈전 못봤어? 진짜 잘한다니까 진짜 잘해 게임을 그냥 너무 많이 바뀌었어 스타일이 잘해졌어 깨달은거 같아 내가 볼때 탄탄해졌어요 음 야미는 에바야 왜냐면 야미 태태전이잖아 태태 재미도 없고 해사랍자 자에요 형님들 그리고 비글즈는 철균중대보다 훨씬 더 보라적인 팬들이 많이 있을텐데 태태전한다? 애들 폭동 일어나요 진짜로 아 근데 내가 볼때 이거 총장님한테 물어보나마나 무조건 토마토 데코라 할거 같거든 인정? 인정 솔직히 근데 맞긴하다 인형님 집이 일어난거 보니까 아직까지 비키니 입을 준비 안된거 같아요 많이 튼튼하시네 많이 튼튼하시네 많이 튼튼하시네 네 아 맛도 격리야? 아 맞다 아 맞다 월요일까지 월요일까지 격리라고 했습니다 뭐하지 인혜? 그니까 인혜 비키니 월 채안이거든 근데 채안이도 지금 컨텐츠 너무 안좋아 내일모대 인혜 밖에 없는데 그럼? 하니씨들 지금 코로나라 격리 어 인혜 밖에 없는데요? 네 그러네 인혜 밖에 없는데? 야미 인혜 밖에 없어 어 대신에 전주차 전주차 상태를 좀 저쪽에 유리하게 해주면 되잖아 인혜 쪽은 우리가 유리하고 전주차는 저쪽에 유리하고 나머지는 다 밸런스 이런 느낌으로다가 europ0 네 앗 주차 하빠부치라구요? 함 free 두 판 정도는 딸 수 있게 없네요 그 자신감으로 대학대전 좀 해라 대학대전 먼저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이거 김성태랑 붙이는 거 내가 총장님이랑 예보기 인정? 아 근데 애기알볼 필요도 없는 게 토마토가 격리라서 못 온다며 그럼 없네 맞지? 없네 어 이네밖에 없네 네 저기가 나으니까 귀노다시 총장님 전화 한판 하실래요? 당파세요 회식파 한 번 하죠 50만원 파갑시다 저거 들어오세요 간판이죠 예 간판 옷 봐도 되나요? 아 당연히 되죠 예 옷 접어보겠습니다 네 뭘로 파드릴까요? 아 네 원하는 거 파세요 네 뭘로 파드릴까요? 부총장님 폴리 가 폴리 폴리 파시네 폴리 폴리 파겠습니다 LG대학교 스무개 주름 아 했는데 애들블루 좀 많이 해주세요 염석대랑 이번에 저거 뭐 이벤트지만 붙거든요? 저희가 이기면 300만원 타는데 300만원 타면 제가 철기중대 200만원 컨텐츠비로 쓰고 100만원은 킥뷰 100.. 100만원씩 뿌리겠습니다 오케이? 그거는 300만원 추가로 받는 거는 제가 사리사역 안 채우고 200만원 컨텐츠비 100만원 킥뷰로 뿌리겠습니다 애들 진짜입니다 진짜 약속 드릴게요 진짜 약속 드릴게요 진짜 약속 드릴게요 먹태 안합니다 애드블룬 애드블룬 가입하시면 돼요 애드블룬 애드블룬 가입하시면 돼요 애드블룬 왼쪽에 이제 재방송 재방송 이쪽에 이쪽에 있는 애드블룬 가입하시면 가능합니다 아랫 이멍 이멍 인상 아랫 이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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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블룬 드라블룬 해드블룬 그리 정aneously 이멍 음 여기에 지키 labeling 그 아니 에드볼론은 나한테 주는게 아니라 가입해서 형님들 나한테 주는거야 나한테 아 잠시만요 센터가 없는데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이고 형님들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킥뷰 백만원 제 약속 꼭 찍힐께였고 형도 살살해 아냐 근데 이번주 일요일까지 드라 그 스카이다이밍 ck랑 이번주 일요일까지 있길래 심리전할게 생떠갈길께요 왜냐면 심리전해야돼 이새끼 맨날 시비압하거든 내가 팔베록이랑 생떠안하니까 맨날 시비압만해요 약간 심리전 갈길께요 왜냐면 이번주에 경기가 두경기나 잡혔기 때문에 지금부터 약간 심리전해놔야돼 인정? 방풀하나 상관없어 제가 오브로 찍었을거거든요 병신같은 새끼 구호 오브오플이면 무조건 방풀이고 제가 9두로님은 제가 졌고 무조건 시비압일거에요 방풀안했으면 병신 원툴새끼 개쓰레같은 얘 얘네들 구호 오브오플 구호 오브오플 확률은 이거야 오브오플 딱 찍고 기뉴다 방송 봤는데 어 이새끼 생떠오브란다고 이러면서 급하게 시발 스포티보 짓는거에요 그럼 100% 방풀 개시발 쓰레같은 얘 殴우 예 형님 저희 연석대기해주세요 받은 중소 감사합니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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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너무감사합니다 시비함이구나 킥뷰 아 미레랄이 부족합니다 미레랄이 부족합니다 형들 이거 가입했는데요 가입한거 확인 어떻게 해 가입 완료 아 가입 완료 아이 감사합니다 우리 형님들 너무 고마워요 킥뷰 백만원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먹기 안하겠습니다 아 미레랄이 부족합니다 아 미레랄이 부족합니다 미레랄이 부족합니다 미레랄이 부족합니다 아 아 잠깐만 시발 이거 노스폰 사면 아니야 아 아 잠깐만 퐁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투 면 가입하면 가동으로 들어가네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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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목소리도 만들고있어요. 뭐야? 필요하십니까? 지우지우니까 에드벌룬 가입했는데 어떻게 소녀가? 시기로 메시지 내가 일업한 today? 경고. 경력을 내리시지요 에그 버튼을 누르고 가있죠? 화면 조심히 에그 버튼을 누르고 가있죠? 셀프는 전방에 속도가 필요합니다. 들을 쏙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전투 준비 완료! 사령관님! 다들 가있다 숙립으로 여기 여기 이거 얻지마 1-3-4, 아팠도 떴은 없애면 공격적이 필요하다고 붙여버리세요. 네너로 안전하지만, 제 배가 더 많이 갔기 때문에 안전하니 아포도를 내면 벽에 보이러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전당할 수 없애면 다른 반대에 안전하지만, 아팠도 안전하지만 다른 반대에 입력해 주십시오. 힝힝 힝힝힝 힝힝힝힝힝힌 3월 2일 라서 다행이다 힝힝힝힝 아! 또 우리 에드벌룬하여 rhythms! 저희 광고 방송하니까 많이만한 사랑해주세요! 오늘 5 Economicということで 또 있구요 그 다음에 내일도 이제 스타컨덴스 던파컨덴스 다 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세요 5 슬래시 3 될 듯 오늘 오후반 그 7시부터 합니다 ASL 할 때 저희가 ASL 봐도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5반 ASL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저씨는 그 즈의로 한 입장에 선택해야죠 1 시즌 2차 시식에서 2차 시식에서 10시 색상으로 운이 가능하시면 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 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끄고 있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영역을 내리시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죠. 갖고 있습니다. 영역을 내리시죠. 얘들아. 갖고 있습니다. 각조 준비 완료. 예, 대장님. 각조 준비 완료.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성력 수집. 작은 칠용뢰이를 중약Phone 6thder pair dovle móvil 부족합니다. 살짝 praESA å joint of tod. 특별한 칠. 어디 가시지. 맞으시죠. 저희가 일곱량을 점심합니다. 실력 더 물어으려jaw deity. 그냥 협곡으로 꺼지세요 총장님 이번 주는 예? 투어는 제가 책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회장님 예, 회장님 10위 준비 완료 겪고 있습니다 각주 준비 완료 영역을 내리시죠 영역을 내리시죠 각주 준비 완료 영역을 내리시죠 그렇게 하자로 예, 회장님 각주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이제 방향이 자극적으로 보인다, 이동으로 수거가 안다. 강아지에 대선선으로 직전을 접는 시간을 보내고 있도록 드러내주세요. 아이쿠 눈에 안들어 에드 공자인 퇴원 가입 에드 alcance 에드 공자인 퇴원가 더 남아있을 때 에드 공자인 퇴원 가입 에드는 액실들이 많더라구요 에드 공자인 퇴원에 도착할 적은 정말로도 좋습니다 탑수기랑 모르반 같이 하는거임? 아 시발 왜 아니 아 싸우다 마라 왜 아 X같네 아 X나 해바하다 다사란거였는데 ynam whites 동암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ث 5-0, 군대. 10-0, 휴대전화 had some damage, 1-0. 11-0,رو. 10-0,미리. 12-0,무대. 12-0,무대. 미베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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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안오세요? 어디가 안오세요? 미베랄기 치유가 필요하십니까? 직식하겠습니다 승리게 치유가 필요하십니까? 끄고있습니다 그럼 끄는 해적님 당초 준비 완료 그럼 끄는 당초 준비 완료 끄는 해적님 시도랑 경고 헹구 탈북 뵙 뵙 뵙 뵙 뵙 이 부분은 조금 더 골程한게 다음은 음료기입니다. 다음은 음료기의 으로 기상됩니다. 그런데 음료기의 으로 기상되면은 더 골程한 것입니다. 루시어 주자. 이 부분은 음료기의 으로 기상됩니다. 루시어 주자 루시어 주자. 파티가 포장합니다. 파티가 포장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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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가 입력이 부러워지지 않습니다. 아, 파티가 이 정도면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파티가 포장합니다. 펜프는 공격을 받는 게 어깨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파티가 포장하니까 포장하는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시발 아 아 시발 아 X됐다 아 시발 졌는데? 아 이런 시발 아 뭐야 뭐 X됐는데? 아 Ya 와 아 지금 날개가 난다 여기있다. 나가라고 하는 애들은 언덴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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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운 나가라고 하는 애들에게 도움둔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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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포움만 했어도 너무 힘들어 포틀 하신분 명령을 주십시오 갈방 붙어볼까 예송이 어디가 아프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아프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아프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비벼락이 부족합니다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저 페스타 하는데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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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락이 부족합니다 공격을 지웁니다 복립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기록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각자의 구입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목격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소속도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음성체의 군대에 대한 대구의 지켜보는 것입니다 목격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총각의 운명이 부족할 것입니다 보조할 것입니다 공격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소속도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아 시발 여라 아니 아 시발 왜이래 오늘 아우 가능성이 잘 안전합니다. 방금 전쟁을 밟습니다. 전쟁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금방에 집중이 없었습니다. 공격을 위치할 것입니다. 공격을 위치할 것입니다. 공격을 위치할 것입니다. 상자에 입력을 위치해 본 것입니다. 신선한 아래에 워싱턴 이노놔와가 2번째 기간이 3번째 기간이 4번째 기간이 3번째 기간이 졸업한 잠시가 없더라구요, 이스라엘과 잠시가 없더라구요. 마이킹을 찾아라! 전투중력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전투중력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전투중력을 만들어주세요. 그럼 опят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응원하실 수 있습니다. 전투중력을 맞추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전투중력을 맞추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고소한 방식을 유지합니다. 그 장면을 잡는 건데요. 를 키워야 된다. 정신을 지켜야 된다. 차 Только는 축제하십니까? 자, 이것이 자체하지 않다. 사ектор을 다 내밀는 게 없어서 끊어가면 수리에 구멍을 담아야 합니다. 6번 напротив 모짐이 후신體가 되었습니다. 자랑이 주 Tekken 먼저 그 시도를 주시고 또 신도를 해주면 큰 스킬을 지키고 있습니다. 인상력은 전체를 지켜보셔야 합니다. 이 조금만 더 풀어달라는 애매. 1명을 확보했습니다. 조금내 2 entrance 도착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사령관님! 명령을 ail기시켜. 상대와 증상을 조절히 말하세요. 명령이 부족한가? 명령이 부족한가? 훌륭하군요. pom2-1무 네이버에 해외야 자전거가 포출하실분? 알겠습니다. 병력을 부족하시고. 아하, 수건입니다. 적응. 목표 2. 폭우기 지원을 했을때 어제므를 끌어내야 합니다. 우리의 미션이 상대가 필요합니다. 전투 준비 완료 바로 의사님 완료 전투 준비 완료 목표 위치는? 명령을 주십시오 화면 잡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호는 가입해주세요 성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성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선수와 만두를 알려주세요 선수와 만두를 알려주세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빨래가 지지 않습니다 지금 경우도 자리에 반응을 거친 것 같다 확실하게 말을 명령했음 이를 겨누 curls 이 공격이 끊임없는 정확히 1-3 hee 전투 준비 완료됩니다. 총 2개의 공격을 수정하는 중시가 되었습니다. 공격을 받으시면서 명령을 받습니다. 제가 공격해서 쓰는 라이브라고 생각해봅시다. 기대가 되는 것 같다. 목격을 대상시켜야 합니다. 모더로 인기준으로 들을지않아야를 하나인 tiver. 끄는중! 공격으로 도덕이 적용으로 단체로 침임되었습니다. 공격릉이 바로 한글자막에 적은 자막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권싸불지용 공격이 없으면 공격이 없어졌어요. 적극적으로 아깝게 사우를 찾아야 할 수 있게 . 타이밍을 따라서 공격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전화하는 부분도 준비하는 데 계집니다. 장애로 vic. 인도에서 장 압박화도 기능이 대상기위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제 관심을 끄셨군요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명령을 주십시오 수처리 웬트만 안으로 자 반갑습니다 사령관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명령을 주십시오 수처리 웬트만 안으로 수처리 웬트만 안으로 수처리 웬트만으로 사령관님 정신이 벗겨 보이시죠? 3권 뱀뱀 명령을 주십시오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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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기 1번. 인간은 불쌍히 재료가 마련입니다. – 전적으로 동무가 – 전적으로 동무는 하나처럼 조그를 만납니다. 골고루야 저는 믿음으로 이동할 거예요. 공격수 및 여러 가지 기능을 있네요. 배내 나의 눈 보여줍니다. 철 Halls! 크롬 скоро 배내수야 저는 손님입니다. 조용한 공격수 지속은 다른게 되는건가요? 근처가 싱싱한 공격수 등을 실해den. 아.. 안갑습니다 안갑습니다 인정해라 덤부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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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나 공업 안해서 질 뻔했다는데 인정? 아.. 씨바.. 아니 공업을.. 아.. 게임을.. 테란으로 너무 안하니까.. 씨.. 어.. 아 근데 나 게임을 너무 못해.. 안 해가지고 손이 안 움직인다 이기신 거예요? 수고수고 아니 봉준아 연습 좀 하고 하자 내가 요즘 연습을 너무 안했어 손이 안 간다 냉정하게 아니 나 못 이기겠다 지금 하면 와.. 진짜 존나 손이 안 간다 뭐? 아니 총장님 총장님 봉준이랑 함께 마실래요? 네 입금해주세요 뭔 입금해요 개처발려놓고 아니 콩동에서 아까 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콩동에 몰아가지고 존나 패는데 뭔 개소리세요 통으로 당신 말했잖아 아니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통 오픈해? 통 오픈해주세요 제발 왜요 통 오픈해? 왜요 오픈해주세요 왜요 아니 나한테 오늘 합박하겠다고 아니 저거야 이건 좀 아니다 기도 살려주라 애짜라 이기 만져라 뭘 소려요 미친새끼래 이거 야야야 창원 도착한 애들 왜 1층 했어 내려와 둘 다 진짜 아파 둘 다 진짜 아파 아 바꿔요? 아 삭제했다 삭제했다 안돼 아휴 변신새끼 네 아니 총장님 연습좀 하세요 근데 너무 못해 아니 진짜 너무 못해 하세요 나 진짜 너무 못해 당신 연습좀 하시라니깐요 나는 방금 힘을 좀 빼고 한 거예요 아 뭔 힘을 빼요 힘 씨발 가득 주다가 그거 쳐발려놓고 공준이 옥탑이라 와야야 공준아 방파 씨발 공준이까지 다 깔끔하게 담판한다 병신같은 새끼들 어? 일단 총장님 못 이기니까 내라도 해볼게 총장님은 절대 못 이기고 아니 이길만해요 저번에 다 이긴게임 줬잖아 아니 근데 내가 손이 안가 씨발 아니 총장님 알았지 예? 총장님 하신다고요? 나 정리 들어갈게 방파크 네 노력할게 족장님 보여주면 아 방풀하는데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방풀하면 알지 저거 보여주세요 족장님 파이팅 네 니 앞에서 한번 제대로 보여줄게 니 앞에서 제대로 그거 배울게요 철봉놈 가자 뛰고 있어 철봉놈 근데 요새 봉준이 방풀 안 할걸 진심으로 연습해가지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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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새 좀 찐으로 연습하던데 근데 형님들 내가 어제도 말했죠 연습하는 이유 아 나 참았어요 그 못생겨가지고 여자친구 없어서 그래 형님들 인정? 외로워서 그래 외로워서 저거 외로워서 그런거 형님들 진짜 팩트에요 진짜 외로워서 그래 봉준이가 요새 많이 외로웠나봐 봉준이가 요새 많이 외로웠나봐 아 봉준이가 요새 많이 외로웠나봐 와 이거 재밌겠다 단판인가? 단판이지 않을까? 근데 누가 이기든 그걸걸? 저 조구법 3위로 가겠죠 어 아니 근데 그거 원래 조구법이긴 한데 봉준이가 더 많이 써 정확히 말할게 그냥 둘 다 많이 써 형님 항상 스타할때보다 2주동안 스타가 아닌데 항상 2주야 그니까 맥주 그정 멘트잖아 지성아 조만간에 스타 한번 좀 알려줘 창원 와서 아니 나 요새 아니 요새 나 좀 심각해 나 손이 안돼 진짜 빌드도 모르겠어 어떤 빌드가 좋은지도 근데 철분이 이기네 병신같은 새끼 좆같이도 몬하는 새끼 이 새끼 사람새끼가 아니니까 저거 봤는데 무청단이 외계였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아니 나 솔직히 공업 안찍은거 봤어? 그 스타포드 지어질 때까지? 사실 아니 그거 어떻게 지냐 저거 아 그래도 업인을 했구나 어 아니 나 공업을 봐봐라 나 스타포드 지을 때까지도 공일업을 안찍었어 아 그래서 우리 아 어쩌지 뭐 패기 이상하게 그러면서 나 하면서 욕존나 했잖아 개씨발 하면서 질수가 아니 진짜 이길 수가 없었는데 철거라서 이겼다 저런거 근데 굳이 정변 안해도 되실거 같은데요? 음 아니 근데 이거 근데 못해서 못해서 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토네치키 귀찮고 그랬어 어 맞아 어 맞아 아빠가 정확하네 아빠가 그거야 이게 그거 알죠 형 토스는 캐롱만 박으면 되거든요 근데 테라는 자리 찾아가가지고 터렛도 받고 서플도 받고 그 터렛 찌면 다시 SCV 미네랄을 부추기 이 과정이 존나 빡세 연습할때 테라는 게임을 쉬면 이게 실력이 확 줄어 진짜 어이 존나 빡세 진짜 아 아 또 EF 국가대표 송경구전 얘기하네 아 시발 그만해라 형 근데 제가 아마도추 출신으로서 얘기해주면 그 당시에 족구가 그 도토리빵 채널에서 폼이 제일 좋았어요 존나 잘했어 그때 철거 다 피해다녔어요 도토리빵 하면 왜냐면 그때 철거가 물컨을 존나 잘해가지고 잘했어 그때 아니 아니 그 스피드 노무현 시절 말고 그거 테러포일 시절이에요 아니 구게이트가 15초에 올라간거면 철거가 얼마나 쓰레기인거야 이거 봉준이 근데 봉준이가 좀 안타까운 경우도 요새 진짜 열심히 하는데 항상 철봉기 결말은 정해져있거든요 그냥 우 한창 연습할때 우리 두 명 앞에서만 서로 이제 우빵 잴 수 있는거지 결국은 다른 애들한테 가면 걔 족발려요 항상 그 힘든 결말을 봐놓고도 열심히 하네 렌더에서 자주 만나던데 봉준이 항상 힘든 결말을 예견하고 하네 안타깝네 아 구성은 이겼다고? 알겠네 근데 아 진짜? 봉준이가 원래 연습 때 잘해요 네 근데 그걸 중요할때 잘 못해? 이건 팩트에요 내가 원서치 이거 지호형 개념이긴 하거든요 원게이트 이후에 원질러 찍으면서 대각으로 서치 가는거 아 저거 저거 6시보고 없어가지고 야 그래도 성은님이 옛날처럼 게임 존나 찐작이할때 이긴거면 오오 하겠는데 성은님도 요새 게임 많이 안하지 않나? 코칭한다고? 역기전력이나 이런거 많이 그래 막말로 이영웅 그 다음에 또 게임하는 테란 누구있지 좀 낮은티어에서 뭐 그런사람들 이기면 오오 하지 글쎄 사태형한테는 지던데 그치 사태이영웅 이런급 어 사태이영웅 이런급 렌테란이랑 비슷한데 절대 안되지 야 김경모 팬거는 놀라운데? 김경모 저랑 공식전적 2대0으로 제가 이기고 있어요 그건 아셔야 됩니다 김경모 한창스타할때 공식전에서 저한테 두번 연달아줬어요 병신같은 새끼 물어보세요 거짓말 안합니다 야 그 동원이 이긴거는 자랑하면 안되는게 동원이 그거 무슨 뭐 형님들 TV같은 모니터 앞에서 지 장비도 아닌데 게임하더마 근데 그것도 2대0이 아니라 2대1로 이겼더마 그거를 지동권을 이기기 이 지랄하고 잡빠졌어 테란이 씨발 장비가 얼마나 중요한데 무슨 모니터가 이만하더만요 정그랑 테라는 장비 진짜 중요해요 정그 테랑 아 토스도야 토스도 별로 안필요해 아 뭔술이야 아 토스도 필요하고 아니 근데 냉정하게 말할게 장비가 제일 필요없는 종족 김태경 제외한 모든 프로토스 유족 이거 팩트에요 아니 이거 맥서 팩트야 김태경 제외 모든 토스도는 장비 필요없어요 그냥 아무 마우스로 잡아도 토스를 할 수 있어 진짜로 개씹 날로 먹는 종족이에요 재우씨가 너무 힘들어 너는 상관없어 너는 아니야 너도 상관있어요 아니야 오 뭐야 이거 지금 아 윤종이까지 포함할게요 큰일났다 이거 재우기도 형님들 장비 잘 안타지 않나 네 주기로 때려야되는데 내가 아는 토스 중에 장비 제일 안타는 새끼 장윤철 아 인정 장윤철은 지가 지입으로 얘기했어요 그냥 그 포인트 움직이는 마우스만 줘도 자기 할 수 있다고 윤종은 또 별로 안타시던데 음 안타 안타 아 부럽더라 나 게임 못하겠단데 아니 정윤종은 내가 했는데 반박할 수 없는게 미코 사고나서 존나 잘해졌잖아 어 아 근데 이거 삼질러서 홍콩 가는거 아니야? 이거 지금 해처리에서 저글리 나와가지고 딱 깔끔하게 삼질먹으면 좋을거 같은데 링 나오긴 했어요 뒤에 오 나이스픽글 낫겠는데 깔끔하게 깔끔하게 먹으면 적어도 할만하지 오 김봉준 따로갔죠 삼정분리 삼정분리 왜왜 안싸워 아 방금 뭐야 아 이건 개마야 방금 시발이다 아니 막말로 어택장 찍고 그냥 컬을 안했으면 더 잘 싸웠겠을까 어 어 어 이걸 줘 어 맞다고 어? 와아 저거 풀피야 방금 삼진에 저글령 한부대가 진거야 한부대보다 더 많지 않았나? 야 본진에 우드론이야 육드론이야 실화야? 어 또 링 찍었어 이러고 어 개불리어도 안해 스파이어도 완성인데 스파이어도 없는데 그러네 어 이제 운영할 것 같다 나 총장님이 상대수 너무 약해 근데 형 근데 요새 봉준이가 저거잖아 하는거 보니까 포즈를 존나 늦게 올리잖아 이거 좀 중요한 대회나 큰 대회때 있잖아 이거 저글링으로 한번 담궈야돼 맞아요 어 이거 저글링으로 한번 담궈야돼 이거 저글링으로 안담기는 상황이 많이 나가지고 지금 잘 쬐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막말로 약간 그 이제 이런거 보면 눈가리 돌아가지고 올인하는 저거들 진짜 대표적으로 요새 재동님 어? 그런 저거들 일장이 이런 저거들 많아서 담겨야돼 저글링이 아 맞아요 어 담겨야돼 이거 진짜 담겨야돼 못참아 근데 봉준이가 그거지 딱 철구스타일 아니까 쬐는거야 철구는 절대 방송생각에서 오리 못하거든요 철구는 이제 약간 위득보는 오리는 애도 진짜 이악물고 오리는 잘 안해요 방송이 길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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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을 생각했어 아 철구도 약간 운영충이긴 해 야 근데 너무 불리하다 상대방 투게이트에 공업짓고 커세어 나왔는데 지금 해철이가 이제 4개야 이제 4개 우리 7대3이죠 이정도면 냉정하게 그냥 게임 사이즈만 봤어 와아아아아아 세수도 뭐 따였다 이거 젖됐다 본진 8드론 암방 7드론 설마 8구이 나오나 8구이 빌드 아니죠 8구이 빌드 아니죠 8.. 아 8 7 8 8 7 8 아.. 8 7 8 8구이 타이밍이 지나는 생각을 보니까 그 9 7 3이 아니라 공포에 8구이 빌드 그 철구을 만든 거거든요 어 이거 지금 오 막혀있지 않나 이거 와 뚫려있긴 해 뚫려있긴 한데 야 근데 아까전에 삼질 있잖아 어택당에서 그 삼질 잘 먹고 그때 딱 뒤로 쬐으면 저우가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랬으면 냉정하게 저우가 많이 어 저우가 종나 잘 쬐졌을 것 같은데 맞지 좋은 사이즈였지 지금도 이 정도로 어떻게든 비비면 아까전에 진짜 좋은 사이즈였네 아 이거 아 이거 개바야 근데 이거 공업은 늦게 될거야 아마 포즈가 늦어가지고 이거 잘 비비면 돼요 마재훈씨 마재훈씨 비비기 와 봉준이 안달려드네 어 특성 큰 이게 봉준이가 공업이 아니라서 안달려드렸나보다 아 이거 이러면 타일 한번 찍어야될텐데 아 우리 병구 어서하라 유다님 팔찌 어디건가요 이거 이거 향이다 그냥 그 사준거에요 같이 끼자고 저거 이거지 몰라요 아 병구 친구지 뭐 어떻게 풀어갈라나 삼 삼큰 아 아 삼큰 아니 안마당첸버 취소 못했어 동갑이야 그리고 형들 그 병구 밀리 은퇴전 그 내 순정리그에서 했잖아 그 영상 보세요 이재호 존나 개십 레전드로 이긴 경기 있어요 마지막경기 한번 보세요 송병구 대 이재호 송병구 대 이재호 유다님 면상은 어디건가요 어 뭐 취소했는데 어 어 탈찍었다 큐 탈리스 지금 탈찍는거 너무 애매하잖아 애매한게 아니라 사이즈가 안되는게 지금 공업컷을 계속 모으고 있잖아 토스가 병신하인 이상 무조건 알지 지금 성큼받고 저러고 있으면 당연히 밀탈찍는거 무조건 알지 아 이거 끝났다 오뮤다 아 오커다 오커 이제 0-1업 때문에 이거 대가리 깨지겠는지 못 짜요 이거 철구 지가 나오려면 저거 챔버 깨고 나와야겠네 비벼봐 그래 또 야 이거 비벼보면 괜찮아 사이즈는 좋은데 왜 이렇게 늦게 비벼 그렇지 그렇지 아니 이거 비비면 좋다니까 잘 먹었는데 아니 이거 좋아 아니 야 이거 방금 커 이거 스컬지마 사선에서 제대로 커세가 한 두세 개만 줄여줬어도 저거 따라갈만 했겠다 어 아 시발 아 끝났다 이색 여캠이야? 아 오버 아까 오버 방금 딸려가지고 오버가 딱 본진에 있네 이게 뭔가 집중이 안되시나보다 아 나 솔직히 이해했네 이네가 더 잘해 어허 아 진짜 이네가 더 잘해 이거는 야 근데 봉준이도 미친놈이 본진에 노캐론인데 오오 아 근데 칠커다 와 칠커다 팔커다 어 팔커 아어어어 와 녹는거 봐 아 아 아 아 아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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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프게 맞긴 했네 아 아 어 많이 세게 맞았네 하 계속하고있나요 또 아 나왔어요 나왔어 왜 나가냐고? 그래도 우리 총장님이 너무 마음 아파서요. 너무 세게 맞잖아. 나랑 봉준이랑 맞게만 하고 나도 이제 가야겠다. 깔끔하게 맞게만 하면 되겠다. 제가 딱 맞게만 해볼게요. hiçbirgrund이 안 했는데 아, 투온으로 샌드이게 잘팠네. 아니 폴리도 이긴다라고 하는데 미안한데.. missing me 아이..전번에 폴리도 다 이겼잖아요. 게임 자체 "- 아.. 다 이겼지". 가능? 후후rando Fraser 아 근데 토마토는 왜 이렇게 적이 많아 이새끼 잘나가서 그런가 토마토 아 그니까 왜 이렇게 까들이 많지? 빼도 많은 것 같은데? 안되겠다 우리 마토 내가 지켜야겠다 우리 마토 아 총장님이 지키는구나 오케이 안 지킵니다 자체를 놓고있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예 대작비? 영역을 내리시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SCD 준비 완료 예 대작비?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걸고있습니다 굳고있습니다 굳고있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영역을 내리시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영역을 내리시죠 악초출빛 완료 악초출빛 완료 철보뇽이랑 누가 이겨서요 키우 키우 형님들 왼쪽 하단에 애드볼론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염섭대랑 대결하거든요 저격룸대랑 저희 이겨서 300만원 따면 제가 200만원은 철리두는데 컨텐츠 킥뷰 100만원치 싸서 뿌리겠습니다 에드볼론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한번만 가능합니다 그 에드볼론 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에드볼론 좌우도 Arbor dep편 cultura 영화 구매론 불 sensing 자동으로 저한테 취급되는거일걸요 느낌이 간줄 пери Democr 자동으로 저한테 지급되는 걸걸요? 미네랄이 부족한 느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달아기 부작용으로 미달아기 부작용으로 미달아기 부작용으로 닿고있습니다 영역을 내리시죠 영역을 내리시죠 글리죠 닿고있습니다 닥쳐 준비 완료 닥쳐 준비 완료 닥쳐 상냥하게 글리죠 성격을 준비 완료 영역을 내리시죠 영역을 내리시죠 영역을 내리시죠 미달아기 부작용으로 영역을 내리시죠 영역을 내리시죠 가입했다 나도 가입 가입한 가입 미달아기 부작용으로 도망갈라 도망갈라 가지고 가입한 가입 전쟁이 부작용으로 닥쳐 공격을 내리시죠 도망갈라 도망갈라 공격을 내리시죠 도망갈라 공격을 내리시지 도망갈라 뭘 할까요? 물속빵 넣은 후 당장 회사 서 звanza 병력을 가까이 rer chamado sonic 탈출 준비 완료 전투 준비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이른바 세팅! 가이! 적금으로 적금의 터뜨되었습니다. 장전 준비 완료 장전 준비 완료 에드벌은 다 정도미래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천장 키보드 무작정 미성 역시 Ricky에게는 준비되었습니다. 다잇했다 파팅 나도 다잇했다 다잇 완료 다잇 완료 다잇 다잇 완료 명령 파기 각종 준비 완료 예, 대장님 예, 대장님 각종 준비 완료 각종 준비 완료 SCB 준비 완료 각종 준비 완료 준비 끝났습니다 목표 설정 예, 그럼, 그럼, 끝 SCB 준비 완료 네, 대장님 예, 대장님 각종 준비 완료 예, 대장님 예, 대장님 예, 대장님 예, 대장님 참고하십니다 서플라이트 입고 고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예, 대장님 예, 대장님 예, 대장님 예, 대장님 예, 대장님 가입하면 에드관룸 주내 가입하면은거세요 확실하게 만들어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안전한 기능이 자리입니다 이 기능이 제작되었 dishwasher 우리는 나야만 보았습니다. 랩을 잃어먹는 중 학생들 중 하나는 파리의 로드를 keys 면차이 빨간색으로 공격병상 2단계 터뜨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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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갑니다! 영역을 내려주십시오 발전! 이동!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갑니다! 뭐랄까요? 가입 잡고 있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목표 위치! 목표 위치! 목표 위치! 영역을 내려주십시오! 목표 설정! 영역을 내려주십시오! 갑니다!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를 부족하는 곳에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목표 위치! 목표 위치! 어젯한 공간은? 이동! 목표 위치! 하늘이! 마이페이지! 지옥! 천원을 이용! 바로 재미를 시작할 때! 공간으로 많이 받으셨습니다! 2일 전 당대의 차이적! 요! 이 분! 성전을 다정했습니다! 뭐야 오늘 철공기야? 전장 스피를 이용하여 고기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스피를 이용하여 스피를 이용하여 목표 2. 전진 안으로! 일쇼이! 마지막으로 내려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내려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내려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내려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내려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내려주십시오! 진짜 무게를 바닥에 헤어쿠게 합니다! 이것은 바닥에 편리하고 들어왔습니다! 랍에 편리해주십시오! 목표 설정 롱봉 롱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을 unemployment에 손을 취하셔야 되는데... 공격을 해야 합니다. 공격이 위험한 게 있어요. 공격이 팔려버렸어요! 겹치는atching irdck 킬빙 4-6-1-2 max 1-2-1-2d 5-6-1-2d 2-2d 2-3d 1-3d 전진 앞으로! 비키 생각甚麼ению? 역시 그 completed 봤을때 추측하게 됩니다. 목표 위치는 목표 3점 목표 위치는 목표 앞으로 목표 위치는 뭐랄까요? 목푼에 모이지를 한 것은 뭐지? 목표 3점 목표 3점 목표 3점 목표 4점 3-4-4-4-3-4-5-4-4-4-5-1 하 señora 비하심 고장 에 왜 이렇게 잘해 창업 우리 눈이 크고 대박입니다 눈앞은 저 진짜 감탄했어요 기육주에서 기만다까지 갔다고 했는데 꼭 불안해 그만해라 저 무료 기만다 해 귀여워 귀여워 이거 판을 진짜 너무 잘했는데 너무 깔끔한데요? 마피니를 되게 잘 심었어 기지성 깔끔했잖아 기지성 기지성이다 기지성 내가 못 느꼈겠는데 근데? 이게 대란이지 근데 봉준이 내가 이거에요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누가 열심히 하고 누가 열심히 안하든 항상 결과는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안했으면 좋겠어 나 봉준이가 아파하는 거 마음이 힘들어 진짜로 10몇시간 해도 뭐해 결과는 그날 컨디션이라니까 얘들아 그날 컨디션이야 나 역시 내가 센 재능 동준 오빠 실력 올랐다길래 구경하면서 보려고 또 배우려고 했더만 배울 게 없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후우 자존심이 시켰다 얘들아 역시 영혼님의 제자 얘들아 예? 네? 미안한데 각자 연습하러 꺼져줄래? 예? 네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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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음 왜 아가리 덜고 있지? 영신들이 하하 저 구총장님 아 예 혹시 그 나중에 이제 도읍지 토마토 오오바 합류하면 저도 합류할 까요? 그래야지 읍지랑 토마토 이번주 끝나고 합류하기로 어제 내가 얘기했어 그러면 저도 그 때 자연스럽게 합류하겠습니다 오오바 엠 고생합쇼 아 형님들 저 봉준이랑도 더 하고 싶고 뭐 병구 솔직히 병구 제가 집중하면 개 펼 수 있거든요 친구도 오랜만에 한번 뺨 한번 어려워 만져주고 싶은데 제가 이제 광고방송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참을게요 예 막말로 제가 형님들 진짜로 이제 그 만약에 기어 푼다 병구 뺨도 어려워 만져줄 수 있어 진짜 기다려 보세요 조만간에 찾아갑니다 일단 형님들 이거 이번 주 일요일이거든요 이번 주 일요일인데 이번 주 일요일 컨텐츠입니다 이번 주 쇼일날 이번 주 그 이제 컨텐츠고요 1분 한겹 빼야지 얘들아 적당히 하세요 이봐 자연 빵입니까 자 일단 이번 주 일요일 컨텐츠고요 그 비교해지랑 아 비전은 자존심 상해요 주나 용감 있다가 하자 이따가 나 광고방송해야 돼 자 일단 형님들 오늘 이제 그 우리 그 LG 무려 LG 광고입니다 LG 광고 이게 형님들 조파 광고가 아니에요 형님들 흔히 얘기하면 샘송 LG 예 뭐 KT SKT 그 4개 중에 샘송도 아니죠 KT 아니죠 SKT 아니죠 바로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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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입니다 LG 광고 LG 광고를 우리 척의 중대가 합니다 자 오늘 LG 광고 같이 할 이제 친구들 좀 이따가 모여서 토크 할 예정이고요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형님들이 이제 그 염석대랑 철기중대가 이제 대결을 합니다 이제 애드볼룸 가입으로 대결을 하는데 저희가 우승했을 시 300만원에 그 이제 그 장학금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거는 200만원 철기중대 컨텐츠로 쓰고 100만원은 제가 그 우리 철기중대 팬분들을 위해서 제가 킥뷰 100만원치 시원하게 예 100만원 제가 사가지고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예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 야 영빈아 지금도 형님들 가입하시니까 킥뷰 한 50장 시원하게 추천하고 그 충전하고 좀 뿌리라 오늘은 또 이제 또 단일화 느낌으로 가야돼 요새 어? 토맘 팟맘 그 다음에 이제 찐타맘 그 다음에 종겟맘 게임방송맘 합방맘 아주 연병개지랄 춘추전국시대에요 오늘만큼은 합쳐야됩니다 이 비응신새끼들아 오늘만큼은 합쳐야돼요 이 오늘 하루만큼은 싸우지 마세요 제발 당신이 누구를 빨든 누구를 까든 어떤 게임을 응원하든 오늘은 싸우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에요 예 우리는 하나기 때문에 형님들 예 어 그 이쪽 맞죠? 이쪽에 형님들 애드볼룬이 있어요 애드볼룬 애드볼룬 팬과 많이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철기준대가 꼭 이겼으면 좋겠네요 형님들 인정? 인정? 손 THS 손 손 예? 사위용 아니 근데 형님들 이거 광고 분위기가 손손으로 가면 안되는데 킥뷰 멈춰라 안되겠다 이거 못참겠다 54 김씨님 별풍선 천국에 감사합니 아 우리 김씨 형님 오늘 첫풍 감사합니다 나도 가입한 유유소 아 진짜 형님 손 손 손 손 형님들 아우 감사드리 고맙습니다 손 소니 싱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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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형님들 그 뭐냐 아 애들 모아가지고 한번 토크 한번 해보다라고 얘들아 들어와라 컴온요 기뉴다 매 눈썹 모나리즘 아 좀 그만 좀 하자라 그래 개새끼야 너 맨날 나봐 한잔하제 개새끼야 야 안녕하세요 얘들아 처음부터 어? 홍보하면 분위기 그러니까 저거 마베야 저거 세팅하고 저 의자 저 작은거 왈쿨도 저거 의자 저거 세팅해 저 투명 색깔 어? 니들은 비싼 의자도 쓸 필요도 없어 벌레같은 새끼 니들은 어제 저모 총장님이랑 성태가 와가지고 살려줬는데 아니 어제부터 뭐 이어서 조져야겠다 나도 너무 화가 나 뒤졌어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억 억불리스 아니에요 억불리스 아니고 어제 내가 진짜 이 새끼들 조질려고 했는데 총장님이 살려준거고 새끼 그대로 조져겠네 벌레같은 새끼 앉아보세요 아베씨 예 왜 왔어요 기사일주로 왔습니다 다시 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아베씨 휴게시로 뺄게요 앞으로도 오세요 네 아베씨 예 불타 치워주세요 아 예 자 일단 여러분 앉아보세요 앉으세요 바짝 붙어서 물 좀 가져오세요 목마르니까 하두링씨 오늘 왜 발렌시아가 안입고 왔죠 아이 그만 가세요 근데 그만 그만 아니 너무 너무 그러시는거 아니니까 아니 근데 왜 어제 팥순이랑 토마토 앉으셨으면 넌 니가 뒤졌어 어제 니는 고개 숙이고 팥순이랑 토마토는 좀 자세 삐대고 걔들이 용 먹는거지 원래 니가 용 타먹어야 돼 미친 또라이를 봤나 가입 이제 손하시는 분들 강퇴할게 형님들 예 이따 끝나고 부릴게 끝나고 형님들 오케이 오후 반 수업하기 전에 저희 일정 말씀드릴게요 5시부터 광고방송하고 6시만에 종료하고 조금 얘기하다가 7시부터 오후 반 할겁니다 형님들 그리고 오늘은 방종이구요 내일은 이제 낮에 켜가지고 던파 컨텐츠 진행할 예정입니다 던파 컨텐츠 할 예정이고 김현도님 직접 오프로 오셔가지고 결장이랑 그 다음에 김현도를 이겨라 해가지고 진행하고 저녁에는 스카이다이밍 ck 스카이다이밍 ck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나겠어 자 일단은 장갑 끊게요 형님들 하시길도 이렇게 달라는 소리를 존나 많이 해요 자 일단은 왈꾸두씨 예? 어제 왜 오구마 신청 안 했어요? 아 아 근데 왈꾸두씨 피부가 좀 하얘진거 오 저 그쵸 갔다 갈 줄 알았나? 무신 갔다 알아봐 그대로 까매요 그대로 토톤이에요 적당히 하세요 아니 근데 어제 왜 신청 안 한거야? 나한테 궁금해 아직까지도 난 어제 뒷이야기를 듣고싶어 어제 내가 끝나고 보니까 널 안 조줬더라고 그니까 얘를 조줬어야 돼 맞지? 얘를 안 조줬어 오케이 인적 아니 오늘 지금부터 탐문해 이 새끼 어제 왜 아니 왜 신청 안 한거 같아 니들이 생각할 때 그냥 더 자고 싶어서 늦게 일어나고 늦게 방송 힐러했던거 같습니다 와 진짜 역겹다 결정하느라 피곤했을때 와 결정 던파중대야? 와 진짜 개 역겹다 어떻게든 광고전도 잘 보고가지고 연장하려고 개 드럽게 지 혼자 살라고 인적 이런 년들이 광고 더 주면 안 돼요 형님들 그냥 잘라야 돼 바로 그냥 아니 야미씨 얘기해보세요 네? 얘기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던파만 한거에 대해서 근데 또 그게 뭐라고만 할 수 없는게 예예예 광고를 받았으면 너도 절로 꺼지세요 갱신같은 새끼 딱 서세요 옆으로 가! 아니 진짜 농담의 뿌리야 너 어떻게 생각해 이 새끼 개 역겹은거 아니 철기준대에 스타하러 왔잖아요 인정 그러면 온고반에 와서 스타도 배웠어야죠 그렇지 그걸 한 이후에 맞죠 그렇지 항상 우리가 어릴때부터 교육받아온게 뭐야 자기의 일을 스스로 하고 그 일이 마무리되고 나면 다른 일을 하는게 인지상정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인지상정이잖아 학과 때는 2대 1대 1같은데 여기는 놀 용병뛰어다니더 용병 뛸적 없는데요 방지해서 아니 그건 그냥 그냥 저거 봤어요 악으로? 악으로 끈거야 악으로? 네 악으로 끈거 아니야? 맞아요 나도 방송감이야 엔짱해줄게 방송감이야 인연은 아니 죄를 지고도 어떻게든 뿔이랑 제사에 갈려도 놀라고 걔 역겨운 짓을 하네 그리고 형님들 보세요 이 어린애가 더 모범을 보이는 게 형님들 보세요 눈썹도 어리니까 더 빨딧빨딧 자라고 인연들은 아직까지 눈썹 하나도 안 자랐어 걔 악덕한 년들 제일 빨리 미워잖아 신이 미워하는 거야 신이 미워하는 거야 유전자적으로 미워하는 거예요 뿔이 언니가 제일 빨리 이러는데 안 돼 진짜 역겹다 너도 늙어서 이제 눈썹 날 일이 없어 원래 잘 안 돼 너는 평생 이제 무모 쪽으로 사는 거야 눈썹은 문신할 거예요 걔 역겹다 진짜 어떻게든 돈으로 찍어 누르려고 옛날에 갓 쓰면 눈썹 문신 얼마예요 주시라는 바로 왜 요새 바로 돈 버니까 카카오 블랙타고 이 새끼들 형들도 냉장히 인천은 인천 주완도일 때 카카오 블랙타고 온다니까 내가 말해줄게 오늘 아침에도 블랙타고 자 기준 말해줄게 일반 택시로 2만원 나오는 거리 카카오 택시 모범 택시 하면 3만 5천원 나와요 블랙타우로 얼마나 나온 줄 알아요 몰라요 블랙타운 형님들 2배에서 2.5배 4만원 넘게 나와 와우 뭐가 좋은 거예요 블랙은 택시 간판이 없고 그분이 기사 마인드로 딱 문 열어주고 문 닫아줘 아 저는 블랙 타본 적이 없어요 걔 역겹다니깐요 얘가 진짜로 아 진짜 없어요 애초에 그냥 돈을 잘 버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야 왜 그러세요 발렌시아가 풀센스를 입고 갔잖아 매장에서 있는데 발렌시아가 2개 이상 사면 번호를 따가요 그래가지고 카카오톡으로 카카오톡으로 발렌시아가 나올 때마다 품목을 보내줘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바로 쩍벌 걸린 사람들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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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주세요 이렇게 뭐 결제는요? 일시불로 할게요 오늘도 신발이랑 가방 발렌시아가 그니까 이게 애를 망친다고요 여러분들 다 공개선 안 보여주려고 어쩔 때 벗어 두고 왔잖아요 와 진짜 연겹다 그리고 얘가 요새 블랙 위주로 입잖아 왜 블랙으로 입는 줄 알아? 옛날부터 모든 가전제품에는 블랙이 프리미엄이었어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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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역경 입장이 되고 왜 그러세요? 돌아오라고? 아 이한테 간족 동그네를 아 진짜 역겹다네 블랙 블랙 아니 근데 진짜로 알쿨저씨 네 당신 진짜 어제 철구랑 팥소니 토마토 중간에 끼어든 자기가 아직 죽었는데 당신을 저랑 오래 봤잖아요 그럼 오래 봤으면 더 일을 좀 깔끔하게 하고 조금 더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요새 첫 병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으면서 미친 짓만 골라서 하세요? 아니 왜 그러시는데요 그건 아니고 그게 아니고 뭔데요 그러면 전 진짜로 그 와 저 봐라 저 봐라 저 머리털 봐라 머리털 저 머리털 뭐 늙었어요? 희털이 났어요? 희털이 났어요? 예? 이미 늘어내면서 늙었어요 왈클더씨? 예? 왈클더씨 왕자의 게임에 나오는 마념입니까? 예? 지금 뭐 빙에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 희끗희끗한 거 더럽게 멋냈네요 멋졌어요 이게 뭐 조금 젊은이처럼 보일라고 한 겁니다 진짜 짜증난다 릴카 따라한 거예요? 아니 잠깐만 요즘 젊은이들이 아니 죄송한데 당신 릴카랑 쓰면 릴카 배꼽에도 못 써요 예? 비율 차이가 심해가지고 당신 릴카 배꼽에도 못 쓴다고요 그만해주세요 릴카 다리 길이가 당신 키랑 똑같아요 기부총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남자잖아요! 저는 미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미를 추구하고 당신처럼 방송을 던지거나 팬들을 등지거나 스타를 등지는 행동하지 않아요 저 어제 스타했어요 지랄하네 그건 욕 처먹고 한 거 아닙니까? 흠 아니 뿔이야 네 아니 내가 볼 때는 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왈클더가 요새 방송을 놓고 자꾸 미적에 관심을 쏟는 거 같아? 네가 어린이 입장에서 봤을 때? 음... 스타 안 해도 요새 스타 띄엄띄엄 해도 잘 받고 앨범 거 사니까 이런 거 같습니다 옛날에는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옛날에는 하드윙이 게임만 존나 열심히 해가지고 6티어에서 5티어 가장 희망적인 존재가 됐었어 딱 하루 정도 그때 약간 포텐 터졌을 때 근데 그때 이후로 갑자기 방송 녹기 시작하더니 무슨 존게임 할 때마다 행복해하고 이번에 완전 던파가 완전 직격탄이었지? 한번 쓱 줘봤어요 완전 미쳐 날려가지고 뭐 방송국 단독에 결정도 실패? 맞아요 맞아요 이런 미친... 아니 결정 뜻이 할 뿐? 더 신났어 더 신났어 와... 진짜 아가리 잡으세요 아가리 잡으세요 아가리 잡으세요 초대가 왔어요 그 말하자마자 바로 기부총장님께서 저 별장 초대가 오더라고요 근데 우대떡으로 발리자마자 발리고 나서 엘마 개족같은 챔피언 뭐 별장 해야 되는지... 죄송한데 그거 저 아니었고 저 항의였어요? 아니 근데 진짜로 아니 하두리 씨 이게 좀 좌려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결국 별풍선 맞는 거는 철기종대에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별풍선 맞는 건 뭐라 그랬어요? 능력 그렇지 본인 능력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별풍선 많이 받는다고 뭐라 안 하죠? 근데 이제 뭐라 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 광고 꽂아줬죠? 예 그러면 광고는 광고대로 열심히 하고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이거는 가능해 광고가 2시간이에요 그러면 3시간? 아 그래 4시간까지는 인정해 왜 10시간! 12시간! 그것만 하고 있냐고 또라인처럼! 저는 최근에 저는 그만하고 싶었는데 기부총장님이 안 놔줬습니다 아 그거는 새벽에 시청자 어차피 없어요 아니 괜찮아 그거는 괜찮아요 형이 저렴 왔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제 말은 제 말은 이겁니다 우리 시청자 형님들은 올바른 바이오 리듬에서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럼 형님들이 뭡니까? 회사 퇴근하고 다시 주면 방송 켜겠죠? 그러면 그때 스타방송이 켜져있어야 볼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도 던파하고 새벽에도 던파하고 예? 아침에도 던파하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폴리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피로도 딱 쓸 때까지 하거든요? 예예 그러면 한.. 그래서 당신 다음 명장 안 될 거 같아요 아유 아니에요 자 일단은 그거 그렇고 만약에 던파를 하는 거 좋아요 좋은데 조금씩 줄이세요 그러니까 한 3시간, 4시간 하는 거 좋아요 하면 좋은데 허구온난 아가리 타면서 피로도 녹인다고 던전 돌고 또 돌고 박하수 처먹고 또 돌고 연병 찌랄 육합 오도방정은 떨지 마란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 아니 제가 철기중대 던파 이렇게 멋지게 숙제를 가져왔는데 제가 던파 컨텐츠 할 때 시바 시청자 눈치를 봐야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분위기를 처음에 들어올 때 뭐라고 그랬어요? 와 철기중대가 대박게임한다 갓 가스라네 이기라랬는데 지금 뭐예요? 던파 얘기만 보내면 어? 던파중대? 던파중대? 그럼 제가 하나 가지고 던파중대 아닌데 여러분 어? 저 하두링 10시간 야미 6시간 던파만 하던데? 이런 병신같은 새끼들이 아니 제가 악말로 여러분들 제가 아니 제가 하두링씨 제가 당신한테 뭐 수술을 떼겠습니까? 아니 제가 뭐 감고비 일정 제가 뗐어요? 아니 제가 뭐 기회사 소수성 사장 마인드로 제가 뭐 돈이라도 뗐습니까? 아가리에 그냥 다 천원을 씻잖아요 그러면 너 만큼 그리고 니들은 센스가 없어요 광고를 받았죠? 네 던파 보러 와주시면 키피도 좀 뿌리고 이벤트존도 좀 하고 허구운 날 결장해라 이마 혼자 피로도 막 녹이니까 싫어하는거 아닙니까? 이 빡통새끼야 받은거의 10%는 놓고 가야될거 아니에요? 예예 예예 아 이제부터 민심을 그렇게 모른다 그렇게 몰라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하나 배워가네요 아 진짜 답답하다 답답해 아니 그 제가 어제 정호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정호도 제가 스타를 눈치껏 하라고 그랬죠 야미씨 넌 이제 좀 넌 큰거 너무 잠시 기다려 하세요 일단 하두리씨 대변해보세요 본인 입장 전 어제 그래서 스폰도 막 찾으면서 스타 빡세게 했습니다 아니 근데 자꾸 저는 그 스폰하기 이전의 과정을 물어보고 있는데 왜 자꾸 그 이후에 뭐 시간 여행자야돼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건가? 아니면 하두링의 뭐 하두링의 시간은 뭐 십두링의 시간은 거꾸로 갑니까? 예 아니 제가 한 시점부터 얘기를 하라고요 왜 그 전에 엿같이 행동을 했는지 말씀하시라고요 이 삐용딸이 같은 새끼야 그만하고 찐따처럼 그 그 근데 오전에 저는 진짜로 카톡을 봤는데 그 뭐지 대기타라고 해서 오늘 오늘은 안하나 싶어가지고 좀 편하게 잠이 갔어요 아니 뿌리씨 예예 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 이해가 안갑니다 저는 있을까 없을까 몰랐고 일단 2시에 박수고 오늘 한 남의 그냥 일단 기다렸어요 그 아침에 카톡 늦게 읽었는데 일단 소년쌤한테 소년쌤이 10시쯤에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오후반 할사람 없냐고 돌핀언니가 저 대기중입니다 하고 저랑 독거니 이렇게만 신청했대요 인정 그래갖고 저희 그렇게에다가 읍지언니는 못 뛰니까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인정 역시 결국에 그 길 스토커를 받고 그때야 오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뭐 뿌리씨는 뭐 씨바 오픈 덤파 오픈인데 길게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줄 아세요? 예? 뿌리씨 요새 스타만 해가지고 200달이 100달이 넘어가도 당당하게 방송하잖아요 당신은 뭔데 시청자 좀 떨어지면 덤파 켰다가 시청자 좀 떨어지면 보라 했다가 개염병을 떠세요? 뿌리는 뭐 빙신새끼라서 추락해가는 중입니까? 예? 배가 침몰돼가는 중이에요? 예? 아니 진짜 개 역겼네 하두령씨 진짜 쪼개지 마시고 일단 웃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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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금 씨바 허리한테 방금 비웃어 아 저 야자타임에 아 야자타임에 야자타임에 이 새끼 막내 오늘 야자타임에 이 새끼 막내 너가 대장 아니 나는 교수 너 막내 대장 어디서 개눈가를 떠 너 똑바로 이쁘게 안 떠 자 하두령씨 일단 본인의 죄를 지웠기 때문에 네 돈으로 갚으세요 어제 잘못 돈으로 갚으세요 킥뷰 50만원씩 사서 시청자들한테 뿌리세요 나중에 아시겠죠? 아 네 알겠습니다 50만원? 야 방금 봤어 방금 진짜 개클러다 나 진짜 인정 어? 번취급 50만원 됐어요? 앳다이 균신세이스 왜 그러세요? 자자자자 이거만 됐어요? 그지새끼야? 아니 이거만 됐어요? 이거만 됐어요? 이거만 됐어요? 그지새끼? 진짜 다르다 겸허하게 받아들인겁니다 진짜 위험한 새끼네 진짜로 겸허하게 받아들인거야 왜 그러세요? 하도랭씨 네? 넌 안되겠다 형님들 찐타 선언하겠습니다 기뉴특전대 안 만들라 그랬거든요 기뉴특전대 만들어서 이 세년 집어넣을게요 너희들은 지면 이때까지 상상 못하는 벌칙일겁니다 일단 두명은 벌칙 확정돼있어요 뭐에요? 너는 스미골 고스프레 강남야방 1시간 너도 있어요 너도 있어요 지금 요새 뭐 공부하세요? 예? 요새 뭐 공부하세요? 저요? 던체댄파이트 모바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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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코야미 타코야미 아 타코야미죠 타코야미 말고 있어요 키보드 이름으로 한성 무작정 키보드 그쪽에서 뭐라그러죠? 한성 키보드 그거 고스프레 하세요 둘이 손잡고 야방 가서 1시간만 니들은 디니특젠대 만들어가지고 제가 일주일동안 여러분들은 오전반도 아니에요 오후반도 아니에요 그 외의 시간에 제가 방송 끄고 코칭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 외의 시간에 방송 끄고 제가 코칭을 해서 제가 원하는 목표 일주일이나 10일 안에 제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 바로 스미골 고스프레 함무 고스프레 해가지고 바로 강남야방 때리는 거에요 니는 뭐할래요? 네 저요? 니 고스프레 뭐할래요? 니 짱구 고스프레였어요 걔 역겨우 노란 모자 쓰고 너는 3명이서 야망 때리세요 짱구는 너무 귀엽습니다 뭐로 할까 그러면 다른걸로 해주시죠 얘기하세요 니가 정하세요 그러면 뭐가 뭐 있어 근데 뿌리? 근데 뿌리는 뭘 해도 그냥 귀엽을거 같은데 뭐 할게 없어 시욕스러운걸로 해주세요 그냥 짱구 갈게요 이 병신아 아 잠깐만 시키는 데로 가세요 아 잠깐만 저 짱구 네 그 다음에 오늘 보혜신다 그새끼 맹고 짱구 맹구 한무 스미골 야망이야 내가 무조건 시킨다 씨바 내가 무조건 시킬거야 야 의상 시험비 내가 가줄게 내가 무조건 시킨다 짱구 맹구 한무 스미골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무조건이고 특별반 만들거야 이게 근데 특별반은 뭐냐면 내가 방송을 키고 한다는게 아니야 네 너희가 방송 끄고 있을 때 예를 들면 이거야 오후반 했지 오후반 교육 3시간 정도밖에 안되잖아 네 그러면 너희가 오후반 3시간 끝나고 그 이제 CK도 하지마 CK는 시간 너무 오래 걸려 맞아요 맞아요 스폰빵하지 내가 모든 너희들 스폰빵 게임을 다 피드백을 해줄거야 그래가지고 기뉴 특전방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목표 달성치를 만약에 못 채운다 그럼 너희가 하고 만약에 목표 달성을 채운다 그러면 그때 내가 이제 펀딩 받았던 별풍 너희들 다 줄게 내가 하나도 안되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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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은 무조건 연습해야 돼 이제 이제는 그리고 야미야 너는 너무 쓸모가 없어 이제 네? 아니 막말로 니가 뭐 철기중인데 내가 무슨 광고부로 모셔온 것도 모셔온 것도 아니고 이 새끼 뭐 철기중도 하고 나서 했는데 갑자기 한성 대표님이랑 친해져가지고 한성 키보드 홍보대사 하지 그 다음에 어? 이번에 또 뭐 덩파 홍보하지 그 다음 또 서든 신청했지 아주 개 지랄해 말해 기댓기처럼 서든 지웠답니다 스탑테스 그리고 너희들 착각하고 있는게 내가 지금 오늘 이제 LG 커먼 LG 이제 그 이제 광고방송 내가 너희들을 1발음 뽑았다고 생각하면 너희 착각이야 내 1발은 내 1발은 누구였는지 알아? 토마토 덩구 강덕구 도읍치였어 근데 토마토 저번에 이제 약간 섭외 들어갔는데 몸값 이슈 좀 월클이더라고요 그래서 토마토한테 안 물어보고 강덕구 코로나 이슈 때문에 못 와서 니들이 그냥 제 2진으로 온 거야 네네 이해했어? 땜빵이야 그래 땜빵이야 주제 파악을 좀 하란 말이야 알겠어? 철기중대에서 인기소를 세우면 너희들은 하위권이야 중위권이야 중위권 어? 하위권이 누구야? 하위권이 누구야? 하위권이 누구야? 마베 아 추는 빼봐 마베 들어와 하위권이 누구야? 이 ㅅㅂ 뒤졌다 마베의 의상 앞에 두고도 그만 할 수 있나 보자 마베 들어와 개새키 두리언니니까 이게 진짜 추라서 서러운 거야 네? 추라서 서러운 거예요 오늘 엘시니 여섯시간 특히 지 태우려고 한 시간동안 운전해가지고 저그 집 앞에까지 간 사람한테 인기 제일 없는 개 학구 십씨끄라고 무시하는 게 맞습니까? 블레 같은 새끼 저 자식 뭐 문도 못 열어? 아니 없는데요? 환불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마베 오라고! 갔나요? 뭐야 이 자식? 뭐? 아니 방송 안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설마? 저 노래방 기계에서 노래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마베야~~ 아 화장실 갔어? 마베야 화장실 갔어? 맞습니다 마베야 미안한데 1층 쇼파에 앉아있지만 불편하니까 옆에 휴게실 만들어서 휴게실에 좀 앉아줄래? 왜 자꾸 1층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야 이 병신들아 고양이 때문에 걱정돼 죽겠구만 앉아주세요 마빈씨 일로 와 하두른 씨 앞에 앉아보세요 방금 하두른 씨한테 제가 인기 투표를 했어요 철기 중대에서 제일 인기 없는 학고 씹쓰레기가 누구냐고 마베야 그랬어요 기분 어떠세요? 진짜 말해야 돼 진짜 1초만에 그랬어 아니 이거 학고 씹쓰레기가 아니고 맞긴 한데 추 빼면 그 다음 당신 아니야? 아니 추 빼면 내가 추만 안 달려있어 너도 그 다음 당신이야 당신은 추 안 달려있었어도 제 밑입니다 오오오오오와와와 expenditures 와이클 뿜뿜뿜뿜 야 말굴 지내네 철lishing 와이클uez 막 이렇게 했어. 근데 지금은 아까 뿌리부터 뜨는 줄 알아? 빡빡이 쳐다봐. 어이! 강원도 제가 한마디 했잖아요. 근데 눈치 좋아. 지꼬려봐? 지꼬려봐? 막짜고란네. 지꼬려봐? 지꼬려봐 약간 이런 느낌. 이런식이면 말 못해요. 이런식이면 말 못해요. 이런식이면 말 못합니다. 아니 없는 얘기를 기워서 하시잖아요. 안 쳐다보셨어요? 쳐다보셨잖아요. 그래 그게 왜 없는 얘기에요. 다 탐친구들. 눈빛으로 제약한단 마인드. 아니 없는 얘기는 보애랑 마베가 상인데 이런게 없는 얘기고요. 있는 얘기는 야미랑 김지석 상인데. 동의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 얘기에요. 이 병신새끼야. 너는 4티어로 불렀는데 왜 못하는거야. 아니 너는 요새 왜 스타를 하고 형들이 좀 일어쌓이야. 한번 들어보자. 너도 중변할거야? 아니요? 근데 왜 안하는데 요새. 아니 니가 지금 4티어에 생길 수 있는 사람. 대표적으로 아무나 말해봐. 이새끼 내가 가둬놓고 팬다. 내가 아까 철구 팬 것처럼. 없지? 너는 딱 답 나왔다. 자 야미는 형님들. 다음주 주말에 제가 4티어 5명 초대할거거든요. 그래가지고 3판 아 5판 3선 해가지고 아 3판 5판 3선 해가지고 3판 이상 못 이긴다? 그러면 얘는 함무 코스프레 확정입니다. 야 그리고 너 지금 6티어 승급불이지? 어떻게 이겨? 꺼졌어? 아 꺼졌어. 너는 6티어 상위권 아니 너는 3명 섭외했어. 2판 이상. 너도 6티어 상위권 3명 섭외가지고 2명 이상 못 이기면 너는 스미고 코스프레.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3명 섭외가지고 못 이기면 너는 짱구 코스프레. 그 다음에 보혜는 그냥 오늘 짜면 맹고 코스프레. 너희는 진짜 각오해. 너는 지금부터 찐타고 모든 매일매일 내일부터 내일 모레부터지 모레부터 스타할때 매일매일 스폰 전적 자기 전에 나한테 갱톡으로 보호해. 네. 근데 요즘 스폰 아가리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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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이 아니 근데이 아니 C.A.T. 이런거 내 앞에서 한 번만 더 해. 예. 예. 스폰이 빡태더라고요. 부하수다. 스폰이 왜 빡센데? 원래 어제도 찾아보니까 고의 잘 안되고 이러더라고. 요즘에. 아 스타팔이 망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아아. 아니 그게 아니고. 아 스타팔이 망했다? 어이. 아 망했다. 아니 양양님 하루종일 켜있던데? 어제. 어제 찾으니까 없더라. 어제 만 없었겠지. 니가 이때까지 스폰 찾을때 끊긴적 있어? 하루 왼쪽을 덤프하다 밤에만 찾으려는거 없네. 그래 뭔 개소리야. 새벽 3시에 누가 육띠여. 저런거래. 뭐 호있네 빙다리같은 새끼야. 와 망망치로 머리 찍어불라. 진짜 왈클이네. 아니 진짜 왜 이러는거에요? 모든사람들이 당신이 이제 하는 새벽시간에 맞출순 없는거에요.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안되겠다. 얘 형님들. 평가전할때 이만희 섭외할게요. 얘 이만희한테 벌벌벌 떨잖아. 이만희 섭외할게요. 이만희랑 요새 품종은 양양이랑 이런 애들. 그니까 육띠여 내 방송을 좀나 오래 했는 애들. 이기면 2000개 쏠게 형님들. 인정? 그러면 섭외해도 되죠. 이만희 양양. 그리고 만약에 너가 진다? 니 돈으로 쏴. 이 비응신새끼. 내 돈으로 쏴. 내 돈 뭐야. 내 돈. 아 내 돈 안써요. 니 돈으로 쏴세요. 네 니 돈으로 쏴세요. 아 넌 필요없고. 너는 내가 볼 때 50만원 킥비뿌리는거 니한테 안하다가니까. 니가 지고 자존심 상한 상태에서 니가 충전해서 걔들 2000개 쏴. 그게 인정해 맞지? 인정합니다. 그게 존나 자존심 상해. 뒤졌어. 6티어 2명이랑 5티어 꼬리 1명이야. 빡센다 이거 빡세. 6티어 대가리 2명. 그 다음 꼬리 1명 섭외해서 니가 2판 이겨야돼. 너도 마찬가지야. 아 너는 4티어 꼬리 3명. 4티어 꼬리 3명이고 너도 마찬가지야. 6티어 대가리 2명 꼬리 1명 섭외해서 5티어 꼬리 1명 섭외해서 이겨야돼. 이해했어? 예. 대답 또 말 안해? 예. 다 저금하려. 이동헌어부터 기뉴 투천대 알겠어? 네. 야 보혜까지 해서 포스터 만들어. 마베 보혜 기뉴다 나머지 이 3명. 야 영배라 포스터 제작해. 펀딩 받습니다. 이번주 주말에. 이번주 토요일이나 다음주 월요일날 펀딩 받습니다. 목표티 달성하는 펀딩 받고요. 못하면 바로 스미골 야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너희 집가면 기뉴 투천복 다 시켜. 왜? 뭘 해요 이씨. 기뉴 투천복이요? 아 어디서 팔아요? 일본옥션. 예? 왜? 팔아요? 구하기 좀 힘들어. 자 자 자 자 자! 이제 물 치우세요 이제. 광고방송 해야돼요. 자 5시 딱 됐습니다. 저희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빼세요. 빼 빼 빼 빼. 뒤로 빼세요. 다시 앞으로 할 거니까. 저기 죄송한데 그 하두링씨? 네? ля 이씨을 못찾은 새 안 보이오. 아 저 진짜 시집 못하면 어떡해요. 아 갑니다아! 그만하세요 쭉!! accused GREG gesagt, 뭘 자꾸 시집을 못 가요. 비 ca. Op if the sun 가면 되죠. 자 지금부터 광고방송에 욕나오게 하지 마세요 일지대학교 학과 대항전 vs 염석대 자 다시 가지고 오세요 잠깐만 뒤로 빼라고 했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듣었어요 잠깐만 뒤로 빼라죠 자 자 자 자 자 염석대랑 붙음이 되는 건데 염석대랑 오늘 이제 형님들 어떻게 보면 광고방송 맞구요 저희가 오늘 이제 승리하면 300만원이 추가로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300만원 여러분들에게 주는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200만원은 철기중대 컨텐츠로 녹일거고 100만원은 우리 응원해주고 철기중대 사랑해주고 애드볼룸 팬가입해주신 우리 팬분들한테 제가 100만원씩 퀵뷰를 뿌릴겁니다 100만원씩 퀵뷰를 뿌릴거기 때문에 형님들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고 자 오늘부터는 이제 그 철기중대랑 염석대가 붙는거고 예? 카톡이요? 카톡이요? 아니 뭐 채팅창이 톡바라 이런 말이 많아가지고요 자기 소리가 뭐예요? 어떻게 아세요? 팩팅당한거 아니에요? 채팅창이 톡바라 이런 말이 많아서 아 카테고리 바꿔야되구나 잠깐만요 다시한번 카테고리 좀 바꿀께요 카테고리 좀 민감하네 자 봅시다 생활정보 취미 다시 보기 끊었습니다 페이 타 cats trigger CBS Merge 큰支持 iç ++ 감사합니다.